그러면 은비 선배님한테 리더라는 자리는 어떤 의미였나요? 리더라는 자리요? 세리어 한 11개 낸 느낌이라고 오우... 장난이구요 채원님은 병안의 느낌이었다면 약간 아직 알에서 못 나온 느낌 파장몬이라고 있거든요 파장몬이요? 파장몬이 약간 채원님 퀘툘툘툼한 자원님 누기죠? 파장몬 파장몬이요? 처음 들어봤어요 너의 시간을 잃어버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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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이제 말할 수 있다! I don't want to talk about this! 너무 힘들었다! 말을 조금 안 들었다! 이게 너무 다 다양하게! 다양한 그거여서! I say something! I feel like I should say something! 없어도 돼요? 없을 수도 있죠! 그렇다면 들어봅시다! I say something! 너무 웃겨서 난 힘들게 하네! I say something! I say something! I say something! 그 친구가 바로... I say something! I say something! I say something! 주인공이네요! 제가 급습 질문하겠습니다! 나를 제일 힘들게 한 언니! 힘들게 하는 언니요? 음... 그치! 주인공이네요! 저는 주안 언니로 하겠습니다! 아... 잔는 포러기예요! 아 잔는 포러기구나! 채원 언니랑 되게 잘 맞거든요! 사실 얘네랑 채원이랑 잘 맞아요! 맨날 깨르륵 깨르륵 대고 있으면은... 조용히 이렇게 똑같이 베자고 거기에 끼면은... 껴줘요! ㅋㅋㅋㅋㅋ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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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라...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언니였거든요! 나무처럼 든든하다고 해야 돼요! 맞아요! 이 선지에서 언니들 사이에... 그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해준... 성숙한 친구였고! 맨 처음 채원이를 봤을 때... 진짜 애기였거든요! 그 친구가 커가지고 지금 리더를 하는 걸 보면서... 정말 많이 컸구나... 그런 감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! 대단하다! 대담이 좀... 네... 의상을... 닮고 싶어요! 조금... 키는 닮지 마세요! 아니... 또 olvid roboter자! 아잉! 바다다ㅎ successful!